아 아 청년에 물동단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가고 있는게 우리 학예사 어린이구요 그리고 각절 이름이 우리 각절에 하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와 제가 아까 이런 말을 들으면 될지 안되겠지만 제 무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선배님이 국한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하나가 되니까 국한같은 얘기를 하더라구요 야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 수고하니 알 수 알 수 알 수 알 수 알 수 알 수 알 수 알 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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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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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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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